21번 소장 다시 들으십시오. 소장 22번 잠이 많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잠이 많아요. 23번 복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복도입니다. 24번 상품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상품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망치입니다. 2. 밧줄입니다. 3. 손수레입니다. 4. 사다리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망치입니다. 2. 밧줄입니다. 3. 손수레입니다. 4. 사다리입니다. 4. 사다리입니다. 4. 사다리입니다. 5. sontori입니다. 5.不是 une montantan 5. rheumat 5. 5. 114. 9. 1010. 문제는 어디입니까?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2. 오토바이를 타고 있습니다. 3. 자동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4. 오토바이를 고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2. 오토바이를 타고 있습니다. 3. 자동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4. 오토바이를 고치고 있습니다. 28번 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1. 두 대 있습니다. 2. 세 대 있습니다. 3. 두 컵 있습니다. 4. 세 컵 있습니다. 5. 다시 들으십시오. 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1. 두 대 있습니다. 2. 세 대 있습니다. 3. 두 컵 있습니다. 4. 세 컵 있습니다. 29번 세탁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식당 위층에 있습니다. 2. 휴게실 위층에 있습니다. 3. 샤워실 아래층에 있습니다. 4. 주차장 아래층에 있습니다. 5. 세탁실입니다. 5. 세탁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5. 세탁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6. 식당 위층에 있습니다. 6. 휴게실 위층에 있습니다. 3. 샤워실 아래층에 있습니다. 4. 주차장 아래층에 있습니다. 30번 우리 회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1.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2. 다녀오겠습니다. 3. 어서 오세요. 4. 별 말씀을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회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1.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2. 다녀오겠습니다. 3. 어서 오세요. 4. 별 말씀을요. 이번 추석 연휴 때 뭐 할 거예요? 1. 춘천에서 닭갈비를 먹었어요. 2. 춘천에 가려면 기차를 타세요. 3. 춘천에 가본 적이 있어요. 4. 춘천을 여행하려고 해요. 4. 다시 들으십시오. 5. 이번 추석 연휴 때 뭐 할 거예요? 5. 춘천에서 닭갈비를 먹었어요. 6. 춘천에서 닭갈비를 먹었어요. 6. 춘천에 가려면 기차를 타세요. 7. 춘천에 가본 적이 있어요. 4. 춘천을 여행하려고 해요. 32번 인천공항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1. 거기에서 짐을 붙일 수 있어요. 2. 그럼 인천공항 근처에 내려주세요. 3.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시청 앞에서 공항 버스를 타세요. 4. 저는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인천공항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1. 거기에서 짐을 붙일 수 있어요. 2. 그럼 인천공항 근처에 내려주세요. 3.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시청 앞에서 공항 버스를 타세요. 4. 저는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33번 1. 일을 하다가 상처가 났어요. 2. 어제 저녁부터 계속 안 좋아요. 3. 어제 길에서 넘어졌어요. 4. 토할 것 같고 어지러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4. 언제부터 속이 안 좋으셨어요? 5. 일을 하다가 상처가 났어요. 6. 어제 저녁부터 계속 안 좋아요. 7. 어제 길에서 넘어졌어요. 4. 토할 것 같고 어지러워요. 34번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하는 곳이 있다면서요? 5. 저도 가보고 싶은데 연락처를 몰라요. 1. 그래요? 저한테 전화번호가 있을 거예요. 2. 아디씨도 무료 진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3. 그럼 예약을 하고 진료를 받으러 가세요. 4. 그래요? 일요일에는 약값을 싸게 받아요. 4. 다시 들으십시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하는 곳이 있다면서요? 5. 저도 가보고 싶은데 연락처를 몰라요. 5. 그래요? 저한테 전화번호가 있을 거예요. 6. 아디씨도 무료 진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3. 그럼 예약을 하고 진료를 받으러 가세요. 4. 그래요? 일요일에는 약값을 싸게 받아요. 5. 신어보니까 이 구두가 좀 작네요. 더 큰 것은 없어요? 1. 네. 죄송하지만 그게 제일 큰 거예요. 2. 네. 가격표를 떼면 환불이 안 되는데요. 3. 네. 이게 요즘 가장 잘 나가요. 4. 네. 마음에 드시면 한번 신어보세요. 5. 신어보니까 이 구두가 좀 작네요. 5. 더 큰 것은 없어요? 6. 네. 죄송하지만 그게 제일 큰 거예요. 6. 네. 가격표를 떼면 환불이 안 되는데요. 3. 네. 이게 요즘 가장 잘 나가요. 4. 네. 마음에 드시면 한번 신어보세요. 5. 다시 들으십시오. 5. 다시 들으십시오. 5. 다시 들으십시오. 37번 5. 같이 일하게 돼서 기쁩니다. 5. 같이 일하게 돼서 기쁩니다. 5. 이제 여기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5. 네. 알겠습니다. 5. 출근은 언제부터 할까요? 5. 다시 들으십시오. 5. 같이 일하게 돼서 기쁩니다. 5. 이제 여기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5. 네. 알겠습니다. 6. 출근은 언제부터 할까요? 6. 출근은 언제부터 할까요? 6. 이 셔츠는 파란색도 있어요. 6. 한번 입어 보시겠어요? 6. 네. 그럼 아까 산 까만색 바지하고 같이 한번 입어 볼게요. 6. 다시 들으십시오. 7. 손님, 이 하얀색 셔츠는 어떠세요? 7. 요즘 아주 인기가 많은 옷이에요. 7. 글쎄요. 저는 하얀색 셔츠가 많이 있어서요. 7. 이 셔츠는 파란색도 있어요. 8. 한번 입어 보시겠어요? 7. 네. 그럼 아까 산 까만색 바지하고 같이 한번 입어 볼게요. 8. 세금하고 보험 때문에 월급이 생각보다 적지요? 8. 네. 그런데 급여 명세서를 봤는데 보험과 세금이 잘못 계산된 것 같아요. 8. 그래서 회사에 한번 알아보려고요. 9. 그래요? 그럼 저도 다시 확인해 봐야겠네요. 10. 다시 들으십시오. 10. 세금하고 보험 때문에 월급이 생각보다 적지요? 10. 네. 그런데 급여 명세서를 봤는데 보험과 세금이 잘못 계산된 것 같아요. 10. 그래서 회사에 한번 알아보려고요. 10. 그래요? 그럼 저도 다시 확인해 봐야겠네요. 10. 40번 지훈 씨, 회식 일정이 변경됐대요. 10. 그래요? 언제로요? 10.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로 바뀌었대요. 10. 장소도 바뀌었어요? 10. 장소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10. 그래서 저는 반장님 차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10. 지훈 씨도 같이 갈래요? 10. 저는 일이 밀려 있어서 늦게 끝나요. 10. 반장님께 가는 방법을 물어보고 갈게요. 10. 다시 들으십시오. 10. 지훈 씨, 회식 일정이 변경됐대요. 10. 그래요? 언제로요? 10.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로 바뀌었대요. 10. 장소도 바뀌었어요? 10. 장소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10. 그래서 저는 반장님 차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10. 지훈 씨도 같이 갈래요? 10. 저는 일이 밀려 있어서 늦게 끝나요. 10. 반장님께 가는 방법을 물어보고 갈게요. 10. 반장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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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